너무 쉬우면 재미없을수도있어 너무 쉬우면 재미없을수도있어 비오는거야 벌써? 나 비오는 날 좋아하는데 비오면 공기가 너무 시원하고 수증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 많이오는거 말고 저정도 오는건 괜찮아 시작합니다 뭐야 위험한거 나온다 그랬어 위험한거 나올때 조심해야돼 샤워신인가 집에서 장애매 걸린 모습입니다 남자들은 저렇게 팬티만 입고 잘자죠 크으 부잔가봐 창문이 열나 커 1층이네 움직기위해서 오른쪽 스티로 표시된 동작을 실행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일어나는거야 그게 영화같은 게임이야 지금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움직임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실행하십시오 자 오른쪽 스틱으로 일어나서 크으 알트로 눌러 걸으십시오 왼쪽 스틱으로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걷는거야? 어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옷 입어야지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냥 오른쪽인가? 아 갔다가 문을 땡기는 것처럼 해야되는거구나 신기하네요 언제든지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싶다면 L2를 누르고 유지하십시오 어 L2를 누르면 아 샤워하고싶대 약간 브래드 피트 닮았네 샤워하러 가자 L2를 누르면 X 아래쪽으로 가기전에 옷을 입고 샤워를 해야겠구만 야 샤워할건데 왜 옷을 입어 응? 여기 장롱에서 꺼내라고 여기 이웃 아닌가? 어 뭐있다 여기 이건 뭐야? 샤워를 하고 옷 입는다고? 아 로또 로또는 과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 부인인가봐 펜가이 100개로 감사해요 띵띵 기웅이 기웅이 찡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뭐 떨어져있네 쇼핑하러가 점심때 애들 학교에서 제이슨의 생일파티 제이슨의 생일파티 애도 있네 평범한 가정인데? 집을 보호하니깐 이 돈을 잘 구하나봐 자 가자 많아집에 뭔가 앵무새? 그래픽 좋다이 가자 샤워하러 화장실 어디여 와 이 집봐라 구글이야? 오 좋네 화장실 여기일거 같은데? 와 여기네 병기밖에 없어 쉬좀 할게요 어어? 아 이거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나눠져있나봐요 깜짝이야 괜찮아 아 맞아 물을 내려야지 물 안내리면 등짝맞는다고 샤워실은 어딘가? 여긴가? 아 여긴가봐 되게 좋다 히노키탕? 아 형 뭐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하는거야 이빨부터 닦자 이부터 닦고 제약 넣고 물을 틀은 상태에서 아 쓸데없는 아 죄송합니다 흘렸어 차 밀쳐버렸어 어 미안해 주인공 흔들게 으흑 흐흑 조금 닦을게 아 오케이 물남비 물남비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니야? 네 이도 닦고 돼도 월라이브가 생각나네 그 다음에 아 면도기 어 이거 전기로 괜찮나? 아이고 뭐야 너무 빨랐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십쇼 뭐하는 게임이야 일상생활 게임이야 어? 아 뭐 이런걸 해야돼 연습하는건가봐 천천히 아 이거 천천히 됐다 좋아 위로 위로 오케이 위로 아우 그냥 이래면 면도기로 해라 진착하게 수전증 오겠네 수전증 오겠어 전기면도기는 잘 안깎이던데 봐봐 콜샘 그대로 남아있잖아 빡친거 같은데 이제 씻자 여기 뒤에 오케이 여기 들어가서 고개를 돌리면 어떤 행동들이 가능한지 볼 수 있습니다 어어 깜짝이야 설마 어어 위험한 장면 나 남자로 영종당하기 싫거든 어어 아마 요정조쯤이야 어 요정쯤이야 하빠리 샤워도 금세하네 비누도 안치람 조심해 돌지마 어어 어어 이거 위험한데 빨리 머리 말려 좋아 뭐야 더 빨리 해야돼 무슨 크으 교묘하게 가리는군요 그렇지 어 다행이다 입은것도 자체도 위험해 됐지 이제 옷입으러 가면 되는거 아님 오케이 야 이렇게 출근하면 하루 엔절리 걸리겠네 L1을 눌러서 카메라 각도를 전환할 수 있다 어 두개 일단은 옷 좀 입을게요 음 여기로 가서 뭘 생각 깨어남 옷 샤워를 했으니까 이제 옷 입어보자 셔츠 입어야 되겠지 슉 좋다 바지부터 저는 우뚜리부터 입는데 음 자 바지에 티를 입었네요 됐다 이제 출근해야 되는건가 심즈 미드 버전 그 다음에 뭐하고싶어 깨어남 일 깨어남은 뭐야 샤워만큼 신선한것도 없다 이제 거의 다 깼다 아 스스로 많이 깼다 이 얘기야 일하러 가자 그럼 일단 밑에 좀 내려가볼까 누르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이동하니까 음 와 이거 집 엄청 좋다 여기 계단있네 밥 언제 먹냐고 외국에니까 아무래도 시리얼 먹어야 되는거 아냐 어 뭐야 아까 누구 생일이라 그랬나 캐릭터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자주 확인하는것 잊지마십시오 지금 1 정원 와 좋다 커피도 한잔 마셔야지 일어났으니까 커피도 내리고 어 시리얼 아니면은 그거 식빵 벌써 마셨어? 냉장고에 뭐였나 보자 냉장고에 생일 케이크 케이크하고 제이슨 오렌지 주스 흔드는게 많아 이거 입대고 마신다고 혼날라고 컵에다 마셔야 되는거 아냐 입대고 마시면 사람도 싫어하는데 가족들이 저러니까 장염이걸요 정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원 날씨가 정말 좋다 한두곳을 손볼 시간이 있을까 정원 꾸미는게 취미인가봐 풀 그냥 알아서 잘하게 놔두는거지 그냥 허어 이게 집이야? 흠 미쳤네지 완전 부자네 왜 안나가 그레이스와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다 일하러 가야겠다 일하러 가야겠다 일을 하러 간다고? 집에서 하는건가봐 일을 집 밖에 나가는게 아니고 어 프리랜서 같은건가 잠깐만 텔레비전도 볼 수 있나 텔레비전도 볼 수 있나 편하게 소파에 앉아있을수도 있다 편하게 소파에 앉아있을수도 있다 일을 해야지 이 잠깐만 이걸로 바꾸는거 알았나 책 무슨 일하는지 보자 아키텍처로 아 무슨 건축 이런거 하는건가본데 유명한 사람인가봐 뭐하는거지 오케이 다있다 일 다있어 일 다있어 또 일하러가자 또 일할거 없나 어? 뭐야 이거 음악하나 큐 분위기좋아 학교 갔다면 생일파티를 해야하니깐 다음에 어 생일 누구 생일 제이슨의 생일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레이스가 어? 뭘 해준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 따뜻함 여긴 너무 답답해 정원에서 바깥공기를 쐬고싶어 그레이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레이스가 곧 아이들과 돌아올거야 아내 이름이 그레이스인가봐 그리고 오늘은 제이슨이 생일이구요 아까 정원 나가기 싫다며 정원 다시 나갑시다 아 아 그래픽 좋다 이게 옛날 나온 게임이야? 문 열고 이런집에 살고싶다 야 놀이투도 있고 뭐야 이거 칼싸움 농구도 잘하여갖고 외국은 근데 마당도 많고 그러잖아 그 자리에 다시 넣기 여기가 우리집 정원 저거 뭐야 비행기인가? 아 뭐야 잠자리잖아 날아라 뭔가 잘못한거 같애 나비효과 같애 뛰는건 없나? 어? 왔다 와 일도 안하고 이거 뭐 백수 아니야 이거? 괜히 허성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왔어 애들이랑 아내가 생일파티하러 남자의 둘이네 엘사 엘사 지인공 이름이 에단이구나 계속 누르고 있어야된다고? 내가 들어줄게 그레이스 뭐야 이건 또 네모도 계속 누르고 있어야되는거야? 떨어질까봐 떨어지나? 놔두면? 궁금한데? 버튼 두개 누르고 있어야되나봐 조작이 신기하네 피지컬게임이야 일좀 했어 나는 일 못했다고 클라이언한테 계획을 발표하게 됐는데 명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건축같은거 맞나봐 거실 찬장안에 접시 오케 걱정하지마 거실 찬장안에 접시같은거 꺼내달라고 했어 오케 음 음 음 아 어디있지? 어? 탄장같은거 없는데? 내가 접시좀 옮겨달라고 부탁한거 같은데 거실 찬장안에 아 저게 보여준다 허허허 쩐다 저긴가봐 저게 저거 저거 게임 신기하.. 신기하네요 여기여기 여기에다가 무슨 그릇을 넣어놨어 허잇? 아 이걸로 내리는거지 열고 확 당기네 센거는 패드 흔드는거고 나머지는 오른쪽 스틱이구나 아 아 뭐 이정도 가지고 아 더 살살 아니 저렇게 비싸고 애짐장거면 먹지말든가 다른걸로 먹든가 천천히 놔두자 슈욱 살살 아이고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주 살살했는데 아 슈욱 아 아 아 아 아 아마 애들이 먹다가 깨뜨리면은 맴맨 맞을듯 종아리 맞을듯 됐다 다 됐어 애들이랑 빨리 놀러가자 아 밖에서 애들이랑 노는게 약겠어 주인공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됐지? 난 다 도와줬어 가장적인 남자야 갈거야 애들이랑 놀아 애들이 노는게 약겠어 애들아 얘들 어딨어? 여깄네 오케이 친구들이 오니까 5분 동안만 놀아라 스티커 사용하면 고개를 돌리십쇼 누구부터 시켜줄까? 뭐야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얘가 좀 작은거 같은데? 너부터 작은 애부터 자 비행기 맞아잉? 아 뭐야 이거? sz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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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e 간다아 뭐야 이것도 헬롯테 됐어 내려 이제 다르네 일상생활게임 돈내 다음 넌 좀 크다 애가 제이슨 오늘 생일인 애야 열 살이라고 했어 돌려 돌리고 돌리고 뭐야 아하 이거 오호호호호호 팔 늘어났는데 어깨 빠지는데 어렸을 때 이런거 하면 안좋다 그랬는데 됐다 또 빅근육 좀 무단해 된다고 이게? 연태 연태 컴온 아하하 주인공 되게 힘들어하는거 같은데 꺾이겠다 안봐 안봐 됐다 우리 애가 아들이 아닌거 같애 주인공 애들이 아닌거 같애 왠지 별로 안친해보이지 않습니까? 뭐야 이 노래는 이 노래는 This time you're done for You will gain for all your crimes even for 하하 Surrender 위클링 Send your prayers 하하 타이밍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동작을 위해서 아이콜이 표시되는 즉시 해당 버튼을 누르십시오 허 허앗 하아 넌 졌어 자 하아 하아 애들이 괴롭히는거 봐 하 난 통한다 이길 수 없어 내가 최강이다 자아 이걸 피해 자아 아 쎄이 때리는거 같은데 덤벼라 한대 맞아주자 아아 어 어 어 어이 한번 봐줘 흐으아 샤 야 야 자 뭐지 잘하는데 잘하는데 져주려고 하는거 아닌데 졌어 시 아이씨 아빠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래 아빠 빈혈이야?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가자 생일파티 너무 단란한 가정인거 아닙니까? 무서운 게임 아니었어? 저녁이 준비되어 션 얘가 제이슨이고 조그만 애가 션이구나 어디갔는데 이리 올라갔나? 타 데려가야되겠네요 션 제이슨 그 다음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에던 에던이란 이름이 은근히 많네 2층에 올라갔겠지 뭐 션 밥 먹어야지 션 저기있다 뭐하냐? 거기서 무릎 꿇고 뭐지 티비 보는건가? 뭐함? 왜그래 헉 아 새가 죽었어? 아까까지 살아있었는데 뭐하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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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 깐 홈 헉 허 나도 무서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하지만 굉장히 단란한 가정인 것 같애 밖에 놀러 나왔다 와 남자 둘을 어떻게 키우냐 남자의 둘 루시우스 백화점인가요? 중력의 힘이 느껴지지 않네 백화점 200배, 마트 100배 신발 쇼니랑 신발 사갖고 불안하다 왠지 너무 좋게좋게만 흘러가서 뒤에 빨간 티셔츠 나 쳐다보고 있어 조심 흠 뭐야 제이슨 야 어디가 쟤 맞지 제이슨 오? 야 사랑해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띄는 키즈가 없어 이거 헤이 제이슨 아니야 이거 아닌거 아니야 이거?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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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 말이 말 같지 않냐? 어? 왜그래 제이슨 사장님 얼마나 많은데 잃어버리게 뭘 사달라는거야? 튼성? 주니어도 맨날 혼자 가가지고 되게 위험해 빵아지 튼성 뭐? 2,000원? 제이슨 제이슨 야 빨리 돈 꺼내 이거 또 피칠걸 게임이야 꺼내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어 제이슨 가는데? 어어? 아니 돈이 없 돈이 없어 아니 어떻게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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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킵체인 하아 큰일났다 제이슨 잃어버렸다 헉 헉 엄마한테 큰일났네 하아 빨리 찾아 빨리 제이슨 아까 이쪽으로 가던데 제이슨 아 이게 드럽게 넓은데 큰일났네 아 이게 드럽게 넓은데 큰일났네